자 오른쪽 야야야야 내 자리가 어땠어이고 사랑에 달려있나요 세넷 아홉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때만 이상 말인 내 사랑인데 돌려 돌려 눈물이 가네요 내 자리가 어땠어 가수 박수 박수 세넷 어두산한 우연이 어두산 빛소리 걸 보시고 웃으면서 보세요 아싸아싸 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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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대 해결대 사랑에 뭘 걸고 있더냐 욕한 법도 살 옆에 울거지 신난 물 한결에 실은 걸고 나 팔아줘 바늘처럼 덜고 덜는다가 다른 길을 잃은 사람아 이런 달이 없는 거야 그 애도 없는 거야 아 아 아 하 세상살이여 다 그런거지여 웃고 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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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거지 뭐 한 번 더 세상살이 뭐 다 그런거지 뭐 그러니까 웃고 살던게 시작 오른날라 오른날라 생활에 모든 신나가 빨간 옆사람 보면서 빨은 이유 립스틱을 빨은 이유는 모르나봐 모르나봐 정말로 모르시나봐 빨간 매니큐어 파는 이유 매니큐어 파는 이유는 어떻게 내 말로 하냐 지금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내 마음을 살벼시 내 손을 잡아준다며 깨비 밑에 이뤄줄텐데 모르나봐 모르나봐 정말로 모르시나봐 정말로 모르시나봐 정말로 모르시나봐 정말로 모르시나봐 정말로 모르시나봐 잘생рат 정말로 모르시나봐 정말로 모르시나봐 ihr 그럼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해놔서 10분 남았으면 내가 읽어 드릴 수 있는데 10분이 조금 남았으니까 노래를 잠깐 할게요. 좋아요? 성주풀이 여러분들 성주풀이 아시는 분은 일어나서 그냥 그 다리에서 그때 춤추면서 노래하셔도 돼요. 다리 아프신 분은 앉아서 하시고 자 올 수 좋대 자 경서 심리아이의 심리아이의 넌 떠나준 저 무덤은 영혼 호리며 면치며 절세가 이니 그 누구냐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가벼운 적이 저 무냥 텔터이니 해라 반수 해라 대신 기니야 잘한다 자가구나 잔솔 같아 잔솔 같아 솔솔 기름 저 포술량 저 산비를 잡지 마라 저 흐미들기 나와 같이 님을 잃고 방세도로 님을 찾아 헤매놓으라 해라 만수 해라 대신 기니야 3절 한 송년 설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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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흐막히 배를 부어 술렁술렁 배 띄워놓고 추위랑 만두 강릉 씹고 강릉 경포대 저리 탈구경 가세 웃으면서 살아보세 해라 만수 해라 대신 기니야 다같이 대신 기니야 저는요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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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심작에 띄어요 그 그런니 이정도고 그래도 잘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여기 강랑이 떠나가도록 박수를 채겠지 다가 새 꿈을 만들어내야 새 꿈을 만들어내야 새 꿈을 만들어내야 새 꿈 공장 공장전에는 행복하셨나요 예 즐거우셨나요 예 매일 웃고 사실거죠 예 하루에 3번 이상 박장돼서 하고 사실 거죠? 매일매일 웃으며 사실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시청자님 즐겁게 힐링하셨죠? 좋아요는 새로운 거 볼 때마다 손가락 표시 파란색으로 누르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면 구독 중으로 나와요. 그대로 평생 놔두고요. 매일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